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산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AS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린포스먼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에서 팔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밸류 이터레이션이고 나머지 하나가 팔러시 이터레이션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밸류 이터레이션은 벨만 아피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벨만 아피말리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을 찾는 거였죠. 그래서 밸류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을 찾는데 이것이 벨만 아피말리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Optimal Policy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ptimal Policy를 찾는 것이 밸류 이터레이션의 최종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 밸류 이터레이션 방법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단점은 여기 있는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을 찾기 위해서 여기 벨만 아피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한 점화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점화식을 사용하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제가 계산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계산해야 될 양이 스테이 개수의 제곱과 액션의 숫자만큼을 곱한 거에 비례한 만큼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벨만 아피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 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이터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추해야만이 여기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으로 컨버스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이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을 얻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점화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기 Value Estimator가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Optimal 값으로 컨버스 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Optimal 값으로 컨버스 하기 훨씬 이전에 여기 팔러시가 더 이상 바뀌지 않아서 이미 Optimal 팔러시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Value Estimator가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으로 컨버스 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Optimal 팔러시를 찾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으로 가기 훨씬 전에 이미 Optimal 팔러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산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벨만 Optimality Equation이 아닌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벨류 이터레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은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서 벨만 Optimality Equation과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의 차이점은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벨만 Optimality Equation에서는 이 부분을 Maximalize 하는 액션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팔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러시 이벨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로브먼트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러시 이벨류에이션을 간단하게 앞으로는 PE라고 부르고 그리고 팔러시 임프로브먼트를 P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이벨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로브먼트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 먼저 팔러시 이벨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이것은 번역하면 정책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팔러시 이벨류에이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밸류 이터레이션에서는 저희가 벨만 압티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 팔러시 이벨류에이션에서는 여기 있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사용하려면 여기 팔러시가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팔러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러시 이벨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여기 팔러시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는 팔러시는 스토케스틱이 아닌 디터미니시티 팔러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디터미니시티 팔러시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 스테이트에 대한 팔러시가 액션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시티 팔러시를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액션이 여기 있는 디터미니시티 팔러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토케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벨류 이테레이션에서 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여기 스테이트 벨류 펑션의 에스티메이터를 라지 부위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점화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점화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류 이테레이션에서 사용했던 점화식과 여기 팔러시 이테레이션 안에 있는 팔러시 이벨루에이션에서 사용하는 이 점화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벨류 이테레이션에서는 여기 점화식에서 여기 서메이션 앞에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저의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팔러시 이벨루에이션에서는 여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하나에 대해서만 이것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픽스드 액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모든 넥스트 스테이제에 대한 서메이션을 취하기 때문에 여전히 풀백업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벨루 이틀의 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스테이제에 대해서 여기 스테이 벨루 펑션 값을 초기화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모든 스테이제에 대한 K번째 벨루 에스티메이터 값이 계산이 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에 있는 모든 스테이제에 대한 벨루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이 VK 값이 컨버즈 할 때까지 하는 건데요. 그 컨버즈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값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벨루 이틀에이션과 차이점은 뭐였죠? 벨루 이틀에이션에서는 이거 대신 압티마 값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주어진 팔로시에 대한 스테이펠루 펑션 값으로 컨버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압티마 스테이펠루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 픽스드 액션을 하나에서만 계산한 것이고 벨루 이틀에이션에서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 중에 맥션 값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벨루 이틀에이션보다는 훨씬 계산이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한 가지 액션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벨루 이틀에이션에서는 각 이틀에이션 마다 계산량이 이것에 비례했다면 여기 팔러시 이벨루에이션에서는 그 계산량이 이것에 비례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계산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러시 임프루브먼트입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정책 개선이 됩니다. 이것은 팔러시 이벨루에이션에서 계산했던 주어진 팔러시에 대한 이 스테이패러 펑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그리딧 팔러시를 정해서 현재 팔러시에서 새로운 팔러시로 임프루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뉴 팔러시를 찾는데요. 이것도 벨루 이틀에이션 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벨루 이틀에이션에서는 여기에 Optimal State Value 펑션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제가 뉴 팔러시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State Value 펑션이 Optimal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Optimal 팔러시는 아니죠.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벨루 이틀에이션에서는 어땠나요? 저희가 Optimal State Value 펑션을 가지고 그릇이 팔러시로 이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Optimal 팔러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Optimal 팔러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새로 업데이트된 이 팔러시는 현재 팔러시보다는 이 새로 업데이트된 팔러시가 항상 인프루가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뉴 팔러시가 Optimal 팔러시는 아니지만 기존 팔러시보다는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팔러시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팔러시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저희가 팔러시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현재 팔러시 파이에 대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팔러시 인프루먼트에서 뉴 팔러시를 찾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뉴 팔러시를 찾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 새로 얻어진 뉴 팔러시는 이 기존의 팔러시보다는 인프루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취하면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팔러시가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옵티말 팔러시로 컨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이티레이션과는 달리 여기 있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러시 인프루먼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팔러시가 컨버스 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에서의 계산량을 보면 여기서는 픽스드 액션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밸류 이티레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훨씬 더 적은 이티레이션으로 옵티말 팔러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티레이션이 시작될 때 여기 팔러시가 랜덤하게 하나 주어져 있고 이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프 밸류 펑션도 초기 발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팔러시에 대해서 팔러시에 팔러시 이밸류이션을 하게 되면 이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프 밸류 펑션 값으로 컨버스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팔러시 인프루먼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뉴 팔러시 파이가 얻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뉴 팔러시 파이에 대해서 팔러시 이밸류이션을 하게 되면 이 파이에 대한 스테이프 밸류 펑션 값을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얻어진 이 스테이프 밸류 펑션에 대해서 다시 팔러시 인프루먼트를 하게 되면 뉴 팔러시 파이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이 프라임은 이 파이보다는 더 좋은 팔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옵티말 팔러시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옵티말 스테이프 밸류 펑션 값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현재 팔러시에서 뉴 팔러시로 업데이트 할 때 과연 이 팔러시가 인프루가 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 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뒤에 식은 저희가 이미 배웠죠.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여기 스테이프 밸류 펑션 값은 액션 밸류 펑션 값을 모든 액션에 대한 기대 값을 계산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뭐죠? 모든 액션에 대한 이 액션 밸류 펑션 값의 기대 값이죠. 왼쪽은 특정한 액션 한 개에 대한 액션 밸류 펑션 값이죠. 그런데 이 특정한 액션이 어떤 거였죠? 여기서 보면은 모든 액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액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액션에 대한 액션 밸류 펑션의 기대 값과 가장 큰 액션 밸류 펑션 값을 갖는 이 액션 하나에 대서만 선택한 것하고는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니퀄리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뉴팔러시가 올드팔러시보다 항상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뉴팔러시와 올드팔러시가 이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퀄일 때 그때 이 뉴팔러시가 옵티말팔러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팔러시 임프루브먼트 세어림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팔러시 임프루브먼트 세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두 개의 팔러시 파이와 파이프라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스테이 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파이프라임이라는 팔러시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만족한다고 하면 이 파이프라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테이필류 펑션은 파이에서 만들어진 스테이필류 펑션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 에 대해서 항상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스테이 에 대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값을 간다는 말은 여기 있는 팔러시가 이 팔러시보다 더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이프라임 이라는 팔러시는 이 파이라는 팔러시보다 더 좋은 팔러시가 됩니다. 이것이 팔러시 인프루먼트 세어림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든 스테이 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이 식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니퀄리티를 저희가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벨만 이퀘이션으로 풀었으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만 액션이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팔러시는 동일한 팔러시를 사용하죠. 여기서 액션만 이곳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익스펙테이션을 잘 보면 저희가 NextState을 얻을 때 이 액션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 팔러시를 사용한 것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NextState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면서 여기에 이걸로 대체해도 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걸로 바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차이점은 여기 S에 Stplus1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니퀄리티를 저희가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얻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식을 이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S를 Stplus1으로 바꿔주기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S가 Stplus1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Stplus1은 Stplus2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같은 팔러시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식에 이것을 또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S 대신 Stplus1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은 Discounted Total Reward 니까 Return 값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Return 값들을 이 팔러시로 계산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러시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러시 Pi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값보다 팔러시 Pi Prime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값이 항상 모든 State 에 대해서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State 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이 Pi Prime 이라는 팔러시가 Pi 라는 팔러시보다 항상 더 좋은 팔러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팔러시 이터레이션 에서는 팔러시 이벨레이션 과 팔러시 임프루먼 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사용할 때 그러니까 주어진 팔러시 Pi 에 대해서 팔러시 이벨레이션 을 해서 이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팔러시 임프루먼트 를 통해서 새로운 뉴 팔러시 얻는다고 할 때 이 팔러시 Pi 프라임 은 팔러시 Pi 에 대해서 이 성질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팔러시 임프루먼트 Theorem 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팔러시 Pi 프라임 이 항상 팔러시 Pi 보다 크나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죠 이 팔러시 Pi 프라임이 팔러시보다 스트릭트 하게 항상 크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두 개가 같거나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임이 파이보다 항상 스트릭트 하게 크거나 아니면 두 개가 같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팔러시 Pi 하고 Pi 프라임이 같다 라는 말은 두 개의 팔러시 자체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스텟에 대해서 Pi 프라임 의 스테이 페일 펑션 값 하고 Pi 의 스테이 페일 펑션 값 이 같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라면 팔러시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과 모든 스테이 에 대해서 이 스테이 페일 펑션 값 들이 같다 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것을 두 팔러시 가 같다 라고 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팔러시 가 같게 된다면 이때 얻어진 이 팔러시 가 옵티말 팔러시 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팔러시 이터레이션 에서는 이 팔러시 이벨레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팔러시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계산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리인포스먼 러닝에서 학습을 계속할 때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안되면 결국은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계산을 하는데 옵티말 팔러시가 나오는 것이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팔러시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되야만이 궁극적으로 옵티말 팔러시에 도달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면 왜 이것이 옵티말 팔러시가 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팔러시 이터레이션 단계를 시퀀스처럼 표현해봤는데요 여기 팔러시를 초기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팔러시 이벨루션을 통해서 이 파이 제로에 대한 스테이 벨류 펑션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하죠 그 말은 그리디 팔러시를 이용해서 즉 그리디피케이션을 해서 여기 있는 새로운 팔러시를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팔러시 이벨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 펑션 값을 찾고 이것을 사용해서 다시 new 팔러시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팔러시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로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러시 이벨루션을 통해서 이 파이제로에 대한 스테이 펑션 값을 찾죠 여기 있는 각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 펑션 값을 에스티메이트하는 팔러시 이벨루션 단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스테이 펑션을 이용해서 new 팔러시를 찾죠 이때는 제가 그리디 팔러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디 팔러시를 사용해서 팔러시 인프루먼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new 팔러시는 현재 팔러시보다는 항상 인프루브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팔러시 파이제로가 있고 여기에 팔러시 이벨루션과 팔러시 인프루먼트를 통해서 새로운 팔러시 파이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항상 인프루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 얻어진 팔러시 파이처는 이것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할 때 밑에 설명을 보면 만약에 마쿠브 디지존 프로세스가 파이나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나인이라는 것은 스테잇의 개수하고 액션의 개수가 파이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잇의 개수와 액션의 개수가 파이나인이란 말은 각 스테임마다 취할 수 있는 액션 개수가 파이나인이니까 모든 스테잇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의 가지수는 결국 파이나인이 되겠죠 그 말은 팔러시 자체도 파이나인 개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팔러시가 계속 임프루프가 되잖아요 그런데 팔러시의 종류가 파이나인 개면 어느 순간에는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데 그것이 옵티말 팔러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팔러시가 된 거잖아요 받고 말하면 여기 어느 순간 파이 K에서 파이 K 플러스 원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퀄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팔러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이 옵티말 팔러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옵티말 팔러시에서 찾아진 스테잇필일 펑션이 옵티말 스테잇필일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한히 가지 않고 파이넓 이터레이션 안에서 옵티말 밸류 펑션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뉴 그리딧 팔러시가 기존의 팔러시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팔러시가 같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스테잇에 대해서 이 스테잇필일 펑션 값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이 식을 잘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이 v파이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같은 팔러시에 대한 스테잇필일 펑션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은 뭔가요 밸만 옵티말리티 이퀘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밸만 옵티말리티 이퀘션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이 팔러시가 옵티말 팔러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러시 이터레션도 궁극적으로는 옵티말 팔러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러시 이터레이션의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스테잇에 대해서 이 스테잇밸류 펑션 값도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는 밸류 이터레이션과는 달리 이 팔러시도 하나 초기화를 하는 거죠 각 스테임마다 랜덤하게 액션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 팔러시도 초기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팔러시 이벨레이션 파트하고 팔러시 임프루먼트 파트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이벨레이션 파트를 보면 이것은 밸류 이터레이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여기 정화식만 달라졌죠 여기 팔러시 이벨레이션에서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만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액션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디터미스틱 팔러시를 사용한 것이 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밸류 이터레이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팔러시에 대한 스테이 밸류 펑션을 저희가 찾게 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팔러시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팔러시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식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 new 팔러시로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새로 업데이트된 new 팔러시가 기존의 팔러시와 동일하면 그때는 학습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미 optimal 팔러시로 도착했기 때문에 학습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팔러시 스테블이고 이것이 true일 때는 팔러시가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ld 팔러시와 new 팔러시가 달라지게 되면 팔러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false가 돼서 다시 이번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old 팔러시와 new 팔러시가 만약에 같게 된다면 이것이 계속 true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true가 되면 이때 얻어진 팔러시가 optimal 팔러시가 되고 그때 얻어진 이 값이 optimal state field function 값이 돼서 이제 팔러시 이테레이션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팔러시 이벨루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한번 돌릴 때 보면은 여기 밸류 이테레이션을 한번 한 것과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러시 이테레이션이 밸류 이테레이션보다 훨씬 빨리 컨버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팔러시가 만약에 바뀌지 않게 되면은 바로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이테레이션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팔러시가 중간에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ptimal state field function을 찾기 위해서는 이테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팔러시를 체크해서 이것이 팔러시가 바뀌지 않으면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이 example인데요 여기 example은 스톤과 바투가 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디 모델이 있는데 여기 각 state에 대해서 state field function을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state field function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런데 이 state field function 값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리디 팔러시를 적용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state에 대한 state field function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디 팔러시를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까지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state field function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런데 이 모델에서 잘 보면 k가 3 이후부터는 이 optimal policy는 바뀌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optimal policy는 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value iteration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미 optimal policy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컨버스 할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policy iteration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이 policy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저희가 stop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olicy iteration이 value iteration 보다는 훨씬 더 성립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ynamic programming과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dynamic programming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벨만 optimality equation을 풀어서 optimal policy를 찾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이 mark of property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같은 environment dynamic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on-mdp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state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값들을 테이블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저장 공간과 또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ynamic programming은 기본적으로 model-based인데 여기 있는 non-mdp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dynamic programming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 value iteration과 policy iteration에서는 여기 각 iteration마다 모든 state에 대한 이 value function들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테이블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업데이트 하죠 그리고 fullbackup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state에 대한 state value function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state의 개수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state의 개수가 medium 사이즈일 때 보통은 state의 개수가 몇 백만 개 정도일 때가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state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이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value function으로는 state value function과 action value function이 있는데 이 state value function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tate의 개수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action value function을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모든 state action pair에 대한 이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ction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것의 개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주로 여기 action value function 대신 state value function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tate의 개수가 너무도 커진다면 여기서 말한 large problem이란 말은 state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를 말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state value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exponential하게 state의 개수도 더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여기 사족보행 로봇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족보행 로봇에 각 다리마다 3개의 관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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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이 있습니다 그럼 총 4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12개의 관절이 있겠죠 이 12개의 관절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할 때 만약에 이 각 관절마다 휘어지는 각도가 10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각 관절마다 state의 개수가 10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총 12개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총 몇가지 종류의 state이 있을까요 이것은 10에 12승계만큼의 state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각 관절들을 저희가 state variab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진 총 state은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state의 개수는 이 state variable에 exponential하게 증가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것을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 있는 여러개의 관절을 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강호학습에 잘 맞는데요 여기 reinforcement learning 강호학습은 기본적으로 모델 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각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state에 대한 value function이 아니라 여기 몇개의 value function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서의 value function은 여기 sample back up을 사용해서 만든 이 sample data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데이터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state이나 state action pair에 대해서만 이 value function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불안전한 정보인 건 맞죠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배만 optimization을 풀긴 하지만 approximation을 해서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모든 state 또는 state action pair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더 이상 여기 차원의 제주 curse of dimensionality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sampl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curse of dimensionality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할 때 사용되는 cost 있죠 computing cost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전체 state의 개수에 depend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는 미니 배치 있죠 미니 배치만큼의 샘플링을 할텐데 그 미니 배치의 개수에 depend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숫자의 constant cost만 사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배우게 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policy itera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